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마살이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러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리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급 동안 낙오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파두 마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의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선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해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 번호 대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우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양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양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마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리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급 동안 낳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의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선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해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음 오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 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량 할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가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멸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십 법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얻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가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여래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가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우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의 이루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 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 은뜸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 씹을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낙오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우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어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 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 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 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네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사리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십 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잔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의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 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 시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압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우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번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제9 칭불명호품 가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러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가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십 법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가거 항하 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가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 시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 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낙오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해나이다. 또 과거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음 오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 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 이까 할 양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 양없는 복을 얻게 되나 이다. 제 구 칭불 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사리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식급 동안 낙오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잔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의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 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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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 시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된 아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서 갑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된 아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 번호 대급 동안 낙오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호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이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가가할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봐도 마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에 이루다 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수님의 명호가 마정수수님의 명호가 으뜸가는 수수수님의 명호가 으뜸같은 수수님의 명호가 가정수수님의 명호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어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양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양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 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네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지검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십 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잔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의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 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압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동안 낙오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우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섬열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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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